오늘 연인산 가고 있습니다. 우리 별레엠TV 회장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. 회장님 오늘 박사 가정 중에 짬 나셔서 연인들이 주로 오는 산 연인산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제 말은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. 연인산 연인 맞는 수죠? 짬바리 형님과 모자리 관계가 있다나? 삼각관계? 부지모 고객님과 짬바리 사이에 위험하게 얽혀 있습니다. 남자한테 인기 많으신 숭수리 형님. 회장 한마디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딩 대장인 한마디 하시고 셀프로 한마디 하시고 건배하시죠. 한번 좀 찍어주세요. 저도 좀. 출연 좀 해야지. 아니 출연 많이 하던데. 시작! 오늘 연인산 라이딩 너무 좋았고요. 많은 분들이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계곡의 즐거움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회장님께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회장님께 마이크 한번 넣어주겠습니다. 자 오늘 올해 들어도 11명 최자 라이딩 한 것 같아요. 너무 좋고. 우리 천리를 가는 향기. 별넨도의 향기를 그리면서. 천리 그러면 향! 하고 건배 한 번 하시죠. 다 같이. 자 잘 드시고. 천리! 향! 와. 좋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선생님 반가워요. 네. 자 우리 회장님한테 감사의 인내로 밥수 한 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자기는 우리 밤에. 휴일 날이 뭐지? 언제죠? 어. 저 일요일 날은 시간 시간을 하고 있어요. 휴일 날이. 휴일 날은 안돼요? 제가 9시부터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